자 여기에서는 how를 쓰면 안되고, that이나 위치로 바꿔줘야 되구요. ly가 빠져야 돼. 자 먼저 아 동사가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긴 주격보호, 주격보호는 형용사가 들어가 줘야 되구요. 이 뒤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야. 그 다음에 여기는 way하고 how는 같이 못써.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that로 바꾸거나 그래야 되요.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포커싱이 아니라 포커스로 바꿔줘야 되겠고, 명령문이야. 명령문. 그래서 명령문은 뒤에 다른 동사가 없어. 없잖아. 보면은. 여기는 왓절이고 그지? 여기도 왓절이고. 자 여기는 be accomplished 가 아니라 accomplish 로 바꿔야 되구요. desire 에서 4를 빼야 돼. desire 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갈 때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. 여기는 대시 하나 들어가고, 내가 바라는 결과.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능동태를 써 줘야지. 수동태가 아니라. 자 그 다음에 여기 is가 아니라 아 로 바꿔줘야 겠죠? 얘가 주어야. 복수잖아 복수. 자 여기는 depressing 이 아니라 depressed 사람 감정이잖아. 사람 감정. 수동으로 나타내 줘야지.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where 그 다음에 been succeed 가 아니라 빼줘야 되겠고. 그래서 succeed 는 성공하다 라는 뜻이죠? 그래서 얘는 자동사야. 수동을 안 써. 자 그 다음에 자동사라 그랬으니까 주어동사일 땐 일형식 완전이야.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를 쓴 거죠? 그렇죠?